패배 찰떡 연에 요배에게 시원하며 시원한다고 받는 것이 아니고 요호왁 기장 저희 특공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요구를 보니 꿈 보다 아름답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넷 둘 넷 넷 다섯 넷 다섯 뛰어 넷 점 아 이 정도라 나 눈에다가 딱 뜨세요 와 이게 천국이유이다 켜는 거예요 시작 자 이렇게 끼고 자 돌립니다 으아 어? 왜? 안 되면 안 돼요 아 이거 틀어야 되는데 다시 다시 해가지고 짜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뜻 오오 이렇게 거의 다 지는 거 같아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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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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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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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힝 히히 ğlDay 레 루 야 thing나 너 못하실 것 같아 벌써 눈빛이 아 난 못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 진짜 못하실거라 근데 벌써 눈빛이 아 난 못해 할렐루 잠깐 지연꽃쏘네 무슨 분 입혔으면 안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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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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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남한신다는거 지금 정말 더 건강해지기 산성교회 산성교회 시작 하나 둘 셋 넷 따라하시면 돼요 그리고 짝꿍을 제가 주신 이유가 한 사람이 못하면 옆사람 보면 베끼라고 옆사람 보면 자 좋습니다 이번에는 어디가 눈이 아파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의 선생님이 평소 많이 하셨나봐요 기억 잘하시네요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뇌가 아파요 좋습니다 코가 아파요 그래요 온몸이 아파요 아 박수 시작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여기 나의 하나님 하나님 할 때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 시간이 나의 파른 춤을 추며 나의 소른 통俵 다isin 못 참 disturbing 준忽 하나님 Vladimir som 온 수 모두 헷갈리시죠 ר 지원 이게구나 자 이거 찍어주세요 만두구나 이거 찍었거든 좋아요 벌써 60개 만들었어요 한번araus 갈께요 밀어 그런데미 brut 에이 지글지글 짱 짱 부글부글 짱 짱 지글 짱 부글idge村 지글부글 짱 짱 슈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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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오늘은 완전 실컷 뱉터시게 원장 여러분 봅시다 쉬imat없이 시작 밀가루 밀가루 덩어리. 덩어리. 밀어. 밀어 빡-뚱 밀어 돼지고기 양파 두부 배추 넣 넣 빡-뚱 넣 지글지글 짱 짱 부글부글 elas 지글 짱 ?? 지금 보고 짱 짱 슈가 만들라 아 너무 너무 잘했어요 연습을 계속해서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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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니다 저를 보시고 하나 두 세 오 예쁘세요? 하나 두 세 오오 하나 둘 셋 셋 셋 셋 하나! 아 이거 오십니다. 자, 둘, 셋, 셋, 셋. 안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가운데를 가운데를. 틀어줄게요. 피어가지고 가운데 이렇게 틀어줘요. 다시. 오! 김남철 형님 맞습니다. 잘하셨어요. 야자수 나무! 아아! 김남철 형님. 최근에 다 잘해. 아아! 다들 잘하셨어요. 야자수 나무 맞으셨어요? 이거를 왼쪽 무릎에 올려놓으시고 무릎에 올린 다음에 포겨가지고 동그라미 맞으시면 되세요. buys나 gun pulling. 오 K. 사용하기 잘하셨어요. 오! 불량이 맞냐? 아 그erin sus. 오 좋아. 라구 야! 아 저 아직 왔는데 오opa 잘하셨어요. 공이 공중에 떠있을 때 사이에 찍으면 공이 공중에 떠있는 사진은 없잖아요. 준비했으시죠? bye. 카메라 보시고 공중에 떠서 잡으시는 거예요? 공이 공중에 떠있을때 사진찍은 공이 공중에 떠있는 사진은 엄청 없잖아요 준비해주시죠 카메라 보시고 공중에 떠서 잡으시는 거예요 준비 시작 못 지셨어요 준비 시작 받으시는 분 왼손 한번 해볼게요 이게 집중력 상상의 동의무요 시작 김혁재는 중단이에요 준비 시작 자 이번엔 다시 와 좋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중단과 중단이 한번 와 박수 와 잘하셨어요 자 하나 와 박수 한번 이번에 저한테 한번 던져보시고 제가 받아볼게요 제가 받아볼게요 제가 받아볼게요 제가 받아볼게요 이걸로 이제 게임을 떼야 되가지고 받으시고 자 이제 종이 다 있으시죠 또 반대로 신분이 없으신 분들은 말씀해주세요 잘하는 거 아니야 목벌이 맞는다니까 다 와있어 다 와있어 다 와있어 다 와있어 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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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걸고 그냥 이렇게 좀 목에 걸면 돼요 아 좋아요 아 좋아요 다들 코스장님 어디 파리에서 오신 거 아니에요 파리지에 맞으신데 오 주장 같기도 하고 약간 느낌이 들었는데 어쨌든 우리 다이 가입을 해가지고 이기면은 진사랑 거 뺏어 오는 거예요 이걸로 하세요 자 유리 너무 오랫동안 앉아있었으니까 마지막 게임입니다 여기서 1등 하신 분 최고의 승자는 이거 하나 가져가시는 거 아시겠죠 가위바위보 자 진사랑은 이긴 사람에게 목걸이를 주시면 됩니다 목걸이를 가위바위보 자 이번에도 뒷사랑 뒷사랑이랑 가위바위보 하는데 이긴 사람끼리 진사랑은 아니시고 이긴 사람만 일어나시면 됩니다 자 가위바위보 다음 대면 진거 가위바위보 아 자 이기신 분에게 목걸이를 선사하시면 됩니다 자 또 나머지 분들 가위바위보 잠깐만요 사진 한번 찍고 해야 되겠죠 아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아 박수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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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빈삼잘 대표 남자 대표 빈삼잘 대표 빈삼잘 대표 박양희 권사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박양희 권사님 목 안 아프세요? 괜찮으세요? 너무 목걸이가 받아서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와 됐으면 떨어지고 한 번 주세요 안 되는 진거 가위바위보 다시 한 번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니 지금 가만 아니 이기 한 번 나와주세요 앞에 나와주세요 최후의 승대하니까 앞에 나와주세요 와 다시 한 번 나와주세요 앞에 나와주세요 와 자 우리 1등 자 여러분 이제 1등 하셨으니까 박수를 쳐주시는데 박수 박수 자 여기 한 번 하나 하나 둘 셋 자 1등 잘하셨습니다 이제 들어가 아이와이 보 아이와이 보 아 이기셨어요? 진사람은 앉으시고 자 이기신 분 진사람과 가위바위보 이기신 분 아이와이 보 아이와이 자 이기신 분 진사람은 앉으세요 이기신 분 하이 바이 보 와 윤정은 사장님 하이 바이 오 하이 바이 보 자 오 아잔빠 이쁘다 자 갑니다 하이 바이 보 와 여기 여자분들 나오셔서 여자 선배님들 나오셔서 여기 사진 한 번 찍을게요 하나 둘 셋 네 박수 나오세요 나오세요 가져가시면 됩니다 종류가 4개가 있는데 4개 중에 하나 가져가시면 됩니다 일단 남자 선배님들 나오셔서 컨텐츠하셔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먼저 나오시면 먼저 올라가실 수가 있어요 물티슈가 인기가 왔네요 하나 가져가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재미있으세요 하나님께 박수 할머니께 박수 잘 못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또 어른 나더씨를 이렇게 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추멸을 감사합니다 충국산 낙단의 믿음으로 승리해야irst 해 우리 성det particulate 밀가루 밀가루 덩어리 덩어리 밀어 밀어 팍팍 밀어 되ort義, 거야 있지 너 너 Kids 지글지글 짝짬 목을 목을 짝짬 지글자락, 목을 짝 지글, 목을 짝짬 슉 마주 없이 할래기 시작 난 안 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밥 세 밥 먹기 밥 먹기 밥 먹기 식사 맛있게 하세요 네 네 식사 시켜하세요 네 네 한 번 더 네 한 번 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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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